또 궁금한 거 없어? 20년 후에다 거기 오늘이 며칠이라고 했지? 내가 말이야 너의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신기하네 진짜 바뀌었네 너 지금 엄청 당황했지? 일이 잘못돼도 전화기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 내가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누군지 아세요? 뭐였을까? 연쇄살인마 모영숙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내가 왜 경찰한테 잡히는지 정확하게 알아 진짜 네가 그랬구나 너는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소한 거는 너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안 입을까? 내가 뭘аешь 사소한 거 너는 너는 나한테 땅이 나고 나, 너가있는 게 너는 나은 너가